안녕하세요. 드림라이프 클래식과 함께하는 소프라노 장제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팡팡프레이즈 페스타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통해 위로와 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팡팡프레이즈 페스타에서 만나요. 안녕!